이제 동주 여러분과 함께 잠시 뒤에 서울중앙지검 앞을 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의 신장부에서 여러분의 분노를 끌어올려 신척의 구호를 외쳐주십시오. 조작검찰 박살래자! 표적 수사 중단하라! 윤석열을 끌어내자! 한동훈을 타력하라! 한동훈을 타력하라! 한동훈을 타력하라! 한동훈이 경제를켜주십시오. 정말 많이 오셨죠. 이번 주에는 여러 명의 Because of the tablet's Kevin student. 정주가 끝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하나 둘 셋. 두 팀 회관 앞쪽의 지패보다도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히텔 조울 지켜내자! 기패내! 이 방태들은 조금 빠르게 뭐 고버로 업로불된 건 2주인입니다. 오우. 청년들도 아니고 많다겠지만 우리가! 복지마! 이제 끝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재명이다! 우리가 이재명이다! 아끼시는 분들, 지키시는 분들 정말 많이 나오셔가지고